목이 좀 많이 말라가지고 혹시 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2019 화학 창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보고 계십니다. 대리암이 염산과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내는 용의 반응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녹아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묘사한 대리암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정말 화학적이고 창의적이죠? 정해주세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들려드리는 곡도 화학과 관련된 곡인데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이 만나서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보시랄까요? 화학반응 감사합니다. 화학반응이라고 합니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음악을 하던 우리 닥터스 멤버들이 한데 모여서 새로운 음악을 하는 것을 케미스트리로 표현해본 곡입니다. 혹시 물 없을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왼창을 해주시죠. 규모 박사님. 저희는 모두 닥터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닥터스 케미스트리는 화학적인 권한 노래죠. 저희 멤버들 4명이서 원래는 화학작용을 이렇게 왔으나 이번에는 또 한 멤버가 빠지게 되어 새로운 화학작용을 기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성진이가 물 다 마셨으면 이제 슬슬 다음 곡 케미스트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케미스트리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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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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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너와 나의 행위 수리 너네는 사고 작용을 하는 너네 하는 둘이야 너는 네 척과 자르겠나 손길이 자르겠나 더 나를 만들어 갈래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스윗 나는 일어나고 있어 너도 일어나고 있어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스윗 나는 일어나고 있어 우주로 바라는 걸 얘기해 사랑이 나를 바른 위로 모습을 나는 알고 있어 사랑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 우리 사랑은 우리 결혼구나 미용이 결혼구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스윗 나는 일어나고 있어 너는 일어나고 있어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스윗 나는 일어나고 있어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스윗 나는 일어나고 있어 너는 일어나고 있어 네 어쩐지 잘 맞는 우린 환상적 해니 저에게 감정이 내가 감자 날아갈지 예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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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발음을 지저리한 케이스트리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만